리듬 제조 첫 번째 선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자친구 유주. 유주양이 지난 대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을 필요했었는데 스케줄 때문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때 손가락 부상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볼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수근은 볼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예뻐요. 경기 보시겠습니다. 네, 밸런스 동작 좋았죠? 좋았습니다. 연기가 참 좋은데요? 네, 굉장히 표현력이 좋은 선수예요. 성공했어요. 참 좋은데요? 네, 굉장히 표현력이 좋은 선수예요. 성공했어요. 잡았어요. 디알란도 2회전에서 잠깐 디알란도 성공했습니다. 디알란도. 이 선수는 지금 키가 굉장히 크고요. 시원시원한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이 굉장히 선수의 장점입니다. 네, 춤선도 상당히 곱고요. 아, 시작했어요. 잡았어요. 곱고요. 아, 시작했어요. 네, 지금 메스터리난도 잘했습니다. 디알란도에서 메스터리난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네, 신체난도 밸런스난도 또 좋았고요. 밸런스도 좋고요. 밸런스도 좋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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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네! 아... 자, 유우주 선수였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못 나와서 절치부심 나오게 됐는데. 네, 네. 딱히 무슨 감점 여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실수가... 네, 지금 키실 수 없이 잘했고요. 네, 네.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인이 콘셉트였는데. 네, 네. 굉장히 그 표현을 잘해줬습니다. 아... 아... 아...